1. 아 이렇게? 잠깐만 이게 내가 잘못 낫나? 이제 또 따님은 혼자 너무 힘든 걸 가고 계세요. 누나 보호자는 강간 있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아빠는 간식을 무궁별하게 동생은 애정을 맹붙니다. 아 이게 잠시만요.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고정을 못하네? 이렇게 봐주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고개입니다. 오늘 제가 치킨 먹방을 할 거예요. 치킨을 시켰는데 오늘은 야식을 맛있게 냠냠 쩝쩝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울여서 할게요. 그냥 이제 고정이 안 돼가지고 밥은 드셨습니까?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죠? 몇 시니까 지금? 11시 27분. 밥은 이미 다 먹었겠네요. 캐릭터를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그러네요. 요즘은 소장님들하고 너무 맛있다. 아이고, 굳이. 아이고, 굳이. 야 근데 여기 노랑통닭이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많아요 치킨이 너무 많아 후라이도 뼈인데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네 맛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입지라고 그러진 않아? 오늘 야식을 너무 먹고 싶어서 아까 저녁을 약간 애매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통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시키면 시켰습니다 안녕 뭐, 뭐 스트레스 많아? 완전히 자랑을 말 받아가지고 그런 짓은 일이 없는데 너무 예쁜 같던데? 너무 예쁘다고 해서 보너스 없었는데 지금 과연 봤는데 벽이 나 아 이게 댓글보기 되게 힘드네 안고 있으면 괜찮은데 한번 물어봐주세요 아 지금 강아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 개훌룡 틀어놔가지고 강아지 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 강아지 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 엑스칼리버 컵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 아버님하고 우리 키우시는 방식이 아예 다르던데 아니 저 그 애울이는 본방을 놓쳤어요 그래서 키우는 지 얼마 안 돼서 키우는 데 끝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넷플릭스에는 좀 나중에 올라오니까 좀 있다봐야지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산책을 너무 짖으니까 응 이제 나는 못 나간다고 내 등피해서 치킨 부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위? 나가서 안 짖는 건 아니고 창피한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저는 약간 몸통 다리도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는 완전 베스트가 다리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그 퍽퍽살이 좋아졌어 퍽퍽살 퍽퍽살 부분이 되게 좋고 퍽퍽 그래서 이제 뭔가 먹을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을 찾게 되더라 그 부분을 찾게 되더라 어울리지를 못해요 근데 어울리지를 못해요 계속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뼈 싶었는데 순살이 되게 많네 네 무슨 끈을 치세요? 아니 전 순살보다 원래 뼈를 좋아해요 저 때문에 배고파요?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실 아니 왜 우리 따님 동작만 다 하고 계시지? 우리 남 동생 분도 계시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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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몰라서 못하고 저 열일했어요 garage 건배 진짜 이게 핵굴구나 항상 먹을 때마다 이 힘들게 하고 와서 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많이 느껴 거를 뭐 별거 아닌데 음 참 소중한 행복 근데 또 치즈볼도 시켰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치즈 보러는 그냥 소스 아 그래 우리는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넷플릭스 업데이트 되려면 2시간이 걸린다던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내장이랑 무척 아니 우리 따님들 후벅지 우산의료도 저희 치즈볼도 얘기해요 매장입수 가능한 이발에 흠 흠 저희가 정작을 공인중개사 내가 치즈 보러가 자기가 책을 해줄 수 있는 하이팅 교체 금리 걸리 그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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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인가요? 집에 있나? 다 끝나고 약간 집에서 보고 있는 건가? 당 걸릴 것 같아 아니 댓글 보려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좋아해 댓글 볼 때가 힘들어 다이어트 중 꽃무늬겠다 다이어트 그냥 뭐 인생이 다이어트죠 그냥 매일매일이 먹어주고 또 다시 다이어트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또 다이어트 하는 거고 다이어트는 삶이다 삶이 다이어트다 그래서 드시고 싶을 땐 드세요 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안 먹으면서 막 하는 아 이게 이게 행복인데 이걸 포기하면서 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또 다이어트 뭐 또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하하 겸이 보고 나 배에 민켰어 하하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엄마의 생일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저희 엄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생일이신 캐럿들도 너무 생일 축하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멤버들이 다 같이 영상 찍어줬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런 영상 찍어줬는데 고맙더라고요 명호가 좋아하는 당목 진짜 많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생일을 이렇게 많이 축하해주시다니 감사해요 엄마 좋아하겠다 엄마가 서치 왕이거든요 저에 대한 모든 걸 다 검색해봐요 저희 엄마 저희 누나는 아마 엄마에게 한 건 다 알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서치 왕이 우리 엄마가 서치 왕이 우리 엄마가 서치 왕이 젓가락을 왜 깐거지? 그러니까 깔끔한 거 보면 참 기분 좋아 잘 먹고 있습니다 잘 자요 잘 사람들은 푹 주무세요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어요 푹 자려고 주무실 분들은 보실 분들은 봐주시고 오늘 좀 힘내자고요 여러분 제가 앞머리가 지금 이게 앞머리가 가운데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한 이유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이유지만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그럼 여기 머리가 여기가 짧아진 건 이유가 일단 나중에 풀겠다는 풀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얘기를 드립니다 손소리도 듣고 알았어요 안 돼 안 돼 이 머리가 귀엽다고 약간 아니 예전부터 미쥬씨가 아이비씨의 진짜 팬력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지어 몇 군데 좀 따라 하셨잖아요 미쥬씨 아 뭐 아프긴 하다 이거 원래 돌리는 그거 있지 않나 그거 브이앱 잠깐만 다 시켜야겠다 그게 있었네 가로 모드 그걸로 켤게요 그러면 이게 아프네 잠시만요 전달PO 전달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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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ad a message